안녕하세요. 저희는 필라델피아 장롱에서 우리 G2G 찬양입니다. G2G 우리 이용골 목사님께서 로린투가하시라는 이름으로 저희에 외치고 계십니다. 목사님 다니시는 곳마다 가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을 다 들으셨을 텐데요. 오늘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어떤 찬양을 할까 그러다가 오직 주의 의뢰로 하는 찬양을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지껏 사모님들 지내오신 것 다 하나님 아십니다.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마뉴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오직 주의 의뢰로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직 주의 의뢰로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.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놈에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으시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포기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일해도 오직 주의 그 은혜로 지금 여기 서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놈에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으시지 주의 그놈에 날 채우시네 주의 그놈에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그대로 주의 그놈에 오게 하시네 주의 그놈에 날 채우시네 주의 그놈에 포기하시네 살아가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그때로 주의 그놈에 날 채우시네 주의 그놈에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를 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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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자가를 해도